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미술실 입니다 오늘은 플로이드 아트 8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보이는 재료 설명하겠습니다 화면이 잘 안맞아서 급하게 매번 해도 좀 서툴르네요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네 이제 좋습니다 어 지금 보이는 물감은 오른쪽으로부터 레드 오렌지 아 푸르시안 블루 스카이 블루 화이트 셀 활성제 화이트죠 그리고 이쪽에 핑크 옐로우 라이트 그린 바이올렛 번트 신화 이렇게 물감 사용하겠습니다 쪄어놓을께요 어 왠지 치워놔야지 넘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중심단 그러니까 네 편안하게 치워놓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셀 활성제죠 네 그리고 어 셀 활성제 아니 요거는 어 뭐냐 셀 밀대에 사용하는 코팅지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치워봉 그렇죠 캠퍼스 사이즈는 아 준비를 내가 정리는 아직 안됐네요 네 캠퍼스 사이즈는 20x20cm 크기의 정사각형 캠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 지금 꽃 모양을 그려놨죠 예쁘게 재활용 물감 블랙으로 깔아 놓은 상태입니다 아 오늘의 주제는 시스투스 꽃의 꽃말 명성입니다 영어로 frame 네 그래서 여기다가 예쁘게 명성 에너지로 꾸며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보겠습니다 함께 공감하는 좋은 시간이 되겠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그러면 한글로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